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등알배 입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살고 계십니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정말 피눈물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내용을 제가 몇개 뽑아 왔거든요 보시면 보시면 전부 간담회 입니다 간담회 쭉 간담회고 간식 구입 가인식 구입이 있구요 이것들은 칼국수 어디 보면 웃기도 안해요 잠깐만 볼게요 페어필드 메리어터 송도가 와갖고 5만 천원 8만 8천원 같은 날 두 분을 갔어요 위에 보시면 같은 날 같이하고 결제를 두 번 했구나 주요 현안 정책사업 토론 간담회 한 14만원 정도 썼습니다 같은 날 의장은 14만원 쓰고 메리어터 송도인가 이거 많은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14만원 쓰고 부의장은 똑같은 날 거마초밥집 가갖고 10만원 썼습니다 이거 보면 같은 날입니다 24년 3월 4일 3월 4일 의장 부의장 따로 갔습니다 둘이 마루 따로 다니는가요 10만원 그리고 초밥집 가갖고 10만원 딱 그게 2만 5천짜리 몇명 갖는고 다음에 운영기획위원장이 송도 식당 갖고 6만 8천원 똑같은 날 3월 4일날 보면 보십시오 자치행정위원장 운영기획위원장 부의장 의장 다 따로 갔어요 송도 식당 거마초밥 처가집 양념치킨 4만 2천원 이런 건 좀 느긋은 거 같고 첨우라 욕 나온다 진짜 아이고 멍멍 진짜 멍멍 처가집 양념치킨 거 같고 4만 2천짜리 첨우라 이런 것도 올리면 자치행정위원장 누군지 나중에 제가 한번 이름 밝혀서 찾아가겠습니다 의장 청춘고기집 의장이 이 여잔데 68세입니다 68세 할매죠? 할매라 해서 일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김혜경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68세 의장은 청춘고기집 가갖고 12만 8천원 썼습니다 3월 5일날 부의장은 동원집 가갖고 6만 4천원 그리고 또 3월 6일 파리바게트 가갖고 26,280원 이런 거 좀 네 돈 쓰라 돌아보겠습니다 같은 날 부의장은 송도 추우탕 갖고 2만 4천원 2만 4천원이면 몇 명가 쳐먹고 거기 뭐 토론간담회 합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내 진짜 확신을 받는 게 영상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해운대구에서 짜고 저 짜고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고소받고 이래도 전화 한 통 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구독자고 지랄이고 한자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내 한 명 딱 한 명 있었네 저 우리 놀분이 서울에 계시는 분 그분이 진짜 항의 전화 한번 해주셨다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했습니다 그분 외에 해운대구나 왜 꼴뚱알비에 유튜버한테 고소장 띄었냐고 항의 전화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궁금해서 왜 여행 가냐고 항의 전화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 뭐 개돼지들이에요 니네 없이 나도 개돼지고 다 개돼지들이에요 여기서 니 잘라도 니 잘라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구독자고 먹고 간에 일단은 별로 관심 거기로 했습니다 구독자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마음은 의욕도 별로 안 생기고 그래요 부의장 그래요 처갓집 통닭 이런 데는 좀 넣어둔 거 쳐드세요 부의장은 송도 추어탕 갖고 2만 4천원 간담회로 하는데 2만 4천원이면 둘이 갖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추어탕 안 맞으면 1만 2천짜리 처문네 둘이서 12시 30분 점심 처물러 가놓고 간담회 한다고 2만 4천원 업무 추진비를 올렸어요 업무 추진비가 맞습니까? 이게 나는 이거 직장 생활을 안 해봤어요 꼴통알비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데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리바게트 가갖고 빵 처묻고 2만 7천 3백원 고개껍떼기 대우 한우구이씨 한우구이첨으로 한 27만원 의장은 한우구이첨으로 갔습니다 한우구이 27만원 의장은 똑같은 날이요 3월 11일 날 의장은 한우첨으로 가고 부의장은 깍두기 본전 가갖고 3만 2천원 3만 2천원 이런거를 몇 명 가서 무슨 간담회를 했냐고 아이씨 진짜 욕난다 같은 날 8시 저녁에 만성식당 갖고 2만원 토론 간담회 이야 부의장 이거 진짜 내 얼굴 안 봐야 되겠다 점심은 3만 2천짜리 깍두기 본전 가갖고 3만 2천 쳐먹고 저녁에는 저녁식당은 만성식당 갖고 2만원짜리 서구 현안 토론 간담회 의장은 또 사물 그 다음에 충무 코다리 갖고 3만 8천짜리 쳐먹고 뭐 저녁은 황태세상 갖고 5만 9천짜리 쳐드시고 대단합니다 기획위원장은 한우구이 갖고 자 보세요 이게 내가 대궁 가는 집만 계속 갑니다 대궁 한우구이 의장이 대궁 한우구이 갔거든요 의장 갔지요 그 다음에 또 운영기획위원장 이렇게 보면 같은 집을 계속 가더라고 이것들 카드깡 하는지 이건 여담입니다 농담으로 하는데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런거 전에 보니까 벨 거 갖고 다 고소장 띄우던데 이건 농담으로 제가 대동할미국수 3만 9천 국수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장 3만 9천원 대동할미국수 맛집만 다닙니다 부산족발 갖고 8만원 불백지존 2만원 이런거 부의장이 제일 심합니다 보면 부의장은 집 앞 처음 온거를 전부 다 토론간담회라 갖고 업무 초진비로 다 올려놨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저거 그냥 밥 먹는 겁니다 2만원짜리 불백지존에 아이고 나 부의장 이거 진짜 얼굴 안 봐야 되겠다 아사리씨 의장처럼 고성수산의 집 30만원 이래 모여야지 어? 안그래요? 눈물납니다 눈물나 웃을 일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거를 전부 업무 추진비로 올려놓으니 해남식당 26만 8천 용문은 또 많은데요 운영기 위원장 의장 30만원 청춘고겠지 의장은 청춘고깃집하고 좀 단곤인가 봅니다 서구 현안 토론해갖고 막 멋지게 묻네요 자 이렇게 이게 3월달거거든요 3월달거 지금 2월달 지금 제가 뺀게 2월달 또 4월달거 있을거 4월달거 장난아닙니다 아마 재밌습니다 이거 일단 3월달거 하고 영상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3월치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2월치는 나중에 또 4월치하고 같이 빼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4월치고 4월치고 아이고 3월치만 더 있을거에요 아마 지금 눈물납니다 여러분들 이러고 보시면은 서구의회 전화요 지금 아마 지금 미국 가있을거에요 해외여행 가있을거에요 지금 왔나 모르겠다 지금 아직까지 안왔을겁니다 아마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아마 저번주 일요일인가 간거로 알고 있거든요 10일이 10일간 10일인가 막 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에이 우리 못자겠으면 개돼지들이 힘이 없으니까 뭐 이래 살아야죠 하여튼 중요한거는 앞으로 꼴통알배는 구독자도 신경안씁니다 신경안쓰니까 뭐 자 각자 도생합시다 나는 내 나름으로 그냥 내 알아서 그냥 내 하고싶은대로 할거에요 구독자고 뭐고 안자는 무조건 국짐당 조지는거로 나갑니다 미재명이도 걸리면 같이 조지고요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국민과 서민과 백성을 위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라고 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 자기들 당략당리 자기 이익들 자기출세 자기들 배떼지 채우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한번 생활해보시오 어데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이래라고 국회의원 시키다 했더니 국회의사당 처앉아가지고 코인이나 하고 있고 그런 새끼들 다시 두 번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지 그거를 다시 받아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부의장이란 년은 의사당의 부의장식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물을 묵니만이 생선을 묵니만이 그런 판에 앉아 한국사람들 일본에 골프치료 많이 안오니까 골프 그거 투어 여행 그거 계약한다고 그거 검색하고 처앉아있고 그런게 바로 개돼지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딱 그만큼인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뭐 윤석열이가 뭐 포항하고 저기야 석유 나왔다고 발표했지요 제발 석유 나오고 그 시초하려면 그 밑에 지층도 건드리죠 그러면 또 포항하고 영일만 그쪽 주변으로 포항도 지진 크게 났죠 그것도 지진 날 확률도 많답니다 물론 국가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면 당연히 좋죠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참에 그 석유 많이 나오니까 석유고 가스가 전부 다 줄테니까 대구 경부 경남까지 다 이렇게 너그나라 만들어서 그 나오는 석유하고 가스 전부 니 다 해라 그 라인 말뚝 박아라 말뚝 박아갖고 비자 발급해갖고 대구 경부군 들어갈 때 비자 발급해라 그러고 그거 들어갈 때 그거 하고 뭐라노 그 씨 인터뷰하고 인터뷰하고 삐리하면 너그나라 들라주지 마라 알았지? 딱 너그는 그라는 게 나는 내가 볼 때 딱 맞는 거 같다 알았지? 자 마치겠습니다 기를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아이옙 출발 ich